구미시회가 29일과 30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연회 회의를 열고 구미시가 제출한 올해 첫 번째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합니다. 29일 회의에서 예결위는 홍보담당관과 기획조정실, 보건소 등을 상대로 추가되는 예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점검했습니다. 30일에는 문화체육관광국과 출장소, 읍면동 등을 상대로 심사를 마친 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 처리할 계획입니다. 한편 구미시는 올해 본 예산보다 1,580억 원이 증가한 2조 1,6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9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재정의 역할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정말 지혜를 많이 발휘해 주셔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잘 좀 심의와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.